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제품 소개입니다. 특이한 회사에서 만드는 특이한 제품이에요. 경량형 몽키스페너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믿음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레가라는 스페인의 회사의 제품인데 이 이레가라는 회사는 몽키스페너만 생산해요. 참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몽키스페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몽키스페너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오늘 가지고 나온 타입은 6인치, 8인치, 10인치, 12인치가 나오는 경량형 고무 놓은 슬립의 몽키스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입벌림도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 조우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좀 적은 거는 칭찬할 부분인데 요즘에 이거는 워낙 흔한 부분이라서 더 안 튀어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초박형의 몽키스페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품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3분의 2도 아닌 게 한 5분의 3 정도로 얇아요. 근데 이런 거는 초슬립 몽키스페너가 나와요. 이만큼 얇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런 제품들은 몸체 자체가 얇던가 아니면 처음 시작점은 얇은데 점점 두꺼워지던가 왜 그렇게 만드냐면 얇은 제품은 토크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부하를 받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예 점점 굵어지게 만들던가 아니면 간단 작업용으로 완전 초슬립형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얇기도 유지를 하되 토크수를 좀 세게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빨 부분만 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 시술을 재게 되면 6인치 기준에 4.5mm가 나오고요. 8인치 기준에 5mm가 조금 넘고 10인치 기준에 6mm 12인치 기준으로 8mm 정도가 나옵니다. 사용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소리도 많이 안 나고 걸리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면 작업할 때 굉장히 용이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면 되니까 이 뻘림은 6인치 기준으로 25mm가 나오고요. 8인치 기준에 30mm 10인치 기준 35mm 12인치 기준에 47mm 정도가 나옵니다. 무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경량으로 파서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고무 그립이 있냐 고무 그립이 없냐는 보통 10g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고무 그립이 없는 기본형을 쓰지 않고 고무 그립이 있는 좀 고급형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장갑을 꼈을 때도 고무 그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몽키 스패너만 생산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집을 한다고 해요. 몽키 스패너만 생산을 하는 걸로 품질로 승부를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매니아층에는 조금 유명하고 직구적도 많은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요거 슬림형인데 점점 넓어지지 않고 몸체 자체는 두껍기 때문에 좀 좋은 토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 특별하게 막 어머머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니까 요런 초박형 사항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성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초박형 몽키 스패너 몽키 스패너만 생산한다는 이레가의 초박형 몽키 스패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